자, 이제 밥을 먹어야죠. 집사는 밥은 먹어야죠. 밥은 먹어야죠. 밥은 먹어야죠. 이 소랑이 굿즈가 그냥 진짜 제사실 쿠버타만주 아닌가? 쿠버타만주 진짜 이게 낭만이네 진짜 쿠버타만주 너무 늙었어요 기자님? 너무 겉늙었어요 앞팀에서 주신술 나이스 버디? 버디샷? 나이스 사슴이다 고라니 우리나라꺼에요? 나 처음 알았어 이쁘다 이쁘다 근데 쟤는 가까이 가면 도망가겠죠 한번 가볼게요 살살 그래요? 안녕 안녕 어? 어? 이거 어차피 못 치시는거 아니에요? 사슴 대박이다 와 진짜 점박이 사슴이네 어 저 애기사슴 애기사슴이요 오! 우와 대박 아 대박 대박 아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아 아 아 오 타이밍은 맞은거 같아 비싱 한번 해보세요 아 아 하나 더 시키시죠? 하나 가지고 모자라요 진짜 장난이신거 알죠? 장난인거 아시죠? 에이 장난이셨어요? 저는 장난 아닌데 아 아 누가 취한거야 누가 취한거야 처음 보는 편의점이어가지고 안에 카페도 있네 아 여기 그래서 안에 생필품 마트가 있구나 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거기 물인데 물? 와 원래 먹방은 다 먹었다 밤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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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새. 먹방은 다 먹방은 모두가 다 먹었다 또, 참 있을 기본이고 요새는 자몽에 있을 남은 새어지만 근데 또 근데? 반가위로 망구대 망구대 고장난다 이게 두꺼워지니? 아 제껍니다. 이게 두꺼워지니 이게 두꺼워지니 넘버 2 랑 하트 넘버 3 허벅 넘버 5 오尻 넘버 6 넘버 7 넘버 7 히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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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레가스할 때 히레 넘버 8 감사합니다 이제 다 먹기 끝까지 다시 주문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여기 앞에 거울 있어요 이게 어깨라인데요? 조심하래요. 물어요? 어쩌다 아파쓰리 아이씨 삐 Thema 2층에서 왔습니다. 존깨서왕판 하는 이거 로이스 초콜릿월드하고 로이스 초콜릿을 실제로 만드는 건가봐요 웬일이야 도쿄네 와 기생님이 쏘신다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도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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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요게 치킨 쉑, 이게 스모크 쉑, 이게 정상 쉑 아, 고맙게 먹을래 고맙게 먹을래 고맙게 먹을래